2. 2. 3. 3. 4. 5. 5. 6. 7번째. 몸 너무 푸시는데? 아.. 그러시면 안 되세요.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. 하늘 거야. 말씀하니까. 형. 진짜. 카메라에 한 번 더. 너로 움직여야겠다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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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나 정말. 야.. 어우.. 습적 신비용이 생기는게. 그것 때문에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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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원래 잘한다 잘하기네. 야, 홀파 대단한데? 한 번에, 한 번에, 한 번에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. 종철군 안녕, 김성주 아나운서입니다.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밝은 마음으로 아주 몸이 깨끗하게 다 씻은 듯이 나갈 거라는 믿음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. 아무튼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종철군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뒤에서 열심히 파이팅 내치도록 하겠습니다. 임종철, 파이팅!